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얻는 즐거움이나 잃는 슬픔을 느끼고요. 만나는 환희를 간직하는가 하면 헤어지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요.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고 세월에 떰이 울려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괴로움도 역량에 따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를 담아서 행복으로 승화할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의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2013년 대망의 괴사년 고난이 찾아들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유행보다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맞서서 극복해 나가는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자 행복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39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새해 방송이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시작하는 동지시부터가 새하가 되지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으로 기준한다면요. 1월 1일이 새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령 새해가 바뀌었다. 또 어찌 보면 음력으로 따져보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가 되지만은요. 일반적인 여건으로 보면 이제 새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난해 부진했던 어떤 일들을 추스리고요. 다시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힘찬 새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인 망처 초삼계요. 태오진 공증법신이니. 우영수도 화란만이요. 백산의구 갑전동 이로나나.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고. 삼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욕계다라고 하면 우리가 욕심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색계다라고 하면 바로 물질, 음명의 세계다 이렇게 보고요. 무색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의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수미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섬부주에 있다고 했고요. 위로 하늘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28천이 있는데 욕계가 6천이 있고요. 색계가 18천이 있고 무색계가 4천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세계를 나누어 본다고 하더라도 욕심에 빠져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욕계에 산다 이렇게 보고요. 물질이나 명예에 우리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색계에 산다 볼 수가 있고요. 정신세계에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열반이나 행복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무색계다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삼계를 뛰어넘고 진공을 대화하며 참된 공이죠. 올바른 공이에요. 바로 세상의 이치는 연기법이고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가 연기법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절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올바른 지혜를 깨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일축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됐다가 인연으로 해서 멸한다는 연기의 이치고요. 이런 것은 알고 보면 전부 공하다라고 하는 공한 이치를 더듬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참된 공을 대화한다. 크게 깨우치니까 법신을 진득한다라고 했어요. 마음에서 깨우침을 얻게 되니까 우리 마음을 싣고 다니는 몸이 전부 바로 뭐예요? 법의 몸뚱어리가 되지요. 그래서 법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림자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꽃이 찬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깨달음의 열매가 찬란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다. 흰산을 느낀다는 것은요. 우리가 본성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생성에서 느끼고 있지요. 중생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 기, 코, 요, 몸, 뜻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러한 경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시다, 거뭇다, 뻘겋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요. 바로 흰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밖에 겨울이로 다 현실에 있는 거지만요. 깨달은 본래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과 지금 또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비록 한 맛이다라고 했어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과 지금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보면은요. 옛 마음과 지금 마음이 없지요. 마음은 생사가 없어요. 태어나고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습니다.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어요. 그래서 옛과 지금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은 비록 한 마디지만 보는 시기나 관점, 여건에 따라 천차가 있다라는 것이예요. 보는 시기나 관점, 여건에 따라 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불자님이 정말 큰 스님을 뵙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큰 스님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스님이 있고요. 또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스님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말씀이나 깨달음이나 그분의 행위를 보고 나왔을 때 큰 스님이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요. 정말 별것 아니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정말 큰 스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스님이 될 수 있지만은요. 저 사람 이름은 굉장히 뛰어나고 명성은 뛰어난데 하나 볼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스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예요. 내가 보는 기쁨이 다른 사람이 보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기쁨이 또한 내가 보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크고 작은 거나 행복하고 불행한 거나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가 천차가 되기도 하고 천차가 하나가 되기도 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화음경법상계에 보면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도 무량원겁 즉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교도소를 다니면서 강의한 내용 중에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출소를 하셨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스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이 무량원겁 즉 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무량원겁 즉 일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오랜 세월이 즉 한생각 속에 있고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생각 또한 한량없는 오랜 세월을 머긋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한생각 속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반면에 그러한 모든 것도 또한 한생각으로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천차가 되기도 하고 천차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라는 뜻인데 결국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는 바로 우리의 분별방상일 뿐이지 알고보면 모두가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한마음 속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착한 사람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도 없어요. 과외 보면은 성선서를 주장해가지고 본래 사람은 착하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계신가면요. 성악서를 주장해가지고서는 본래 사람은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나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선도 꽉 돋고요. 본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데요. 그 한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가족들한테 원하는 대로 좋게 대해주면은 또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나쁜 부모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고 나쁨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는 행위자의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올바르게 선하게 훌륭하게 일처리를 했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이고 별것 아니네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요. 어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배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진리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한 이런 법이 우리는 전한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고요. 받는다 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리 전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분의 어떤 소행이나 행이나 행동을 보고 또한 자연의 어떤 소리나 물소리나 바람소리나 이러한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이 이루 형령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또한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아무리 외우려고 하고 암기를 하려고 해도 안이 되는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취하고 버림이 없이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것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죠.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셔요. 스님 제가 미워해서는 아니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요. 미워하는 것도 큰 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불자님께 그러면은 미워하세요. 스님 미워하는 건 죄가 되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본인이 미운 마음이 드는 만큼 미워해보세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미운 감정 그대로 엄청나 미워했는데요. 며칠 동안 미워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만 고통스럽고요.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뭐하러 미워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드리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미워해지지 않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 미움을 버리는 것도 고통이고요. 또 사랑이나 좋음을 채우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우려고 하면은 비워야 된다는 생각이 더 고통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비우려 하기보다는요.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희망스러운 생각으로 채운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훌륭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이치를 깨우쳐야 우리 불법을 터득하는 것인데요. 바로 번개빛은 손에 넣기가 어렵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 불자님들께 드러내 보이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근기를 어찌 드러내 보일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 불교가 종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지 간에 그러한 명칭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과연 이름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꽃에 개나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설령 붙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향기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도요. 어떠한 명칭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불교나 기독교나 또한 힌두교나 이스라함이라는 어떤 명칭이 곧 진리를 나타낸다지만 그것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어요. 또한 진리는 누구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독점 물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분파적인 명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해적하는데 방해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부처님의 진리 또한 본래는 종단이나 종파계파가 없었단 말이죠. 흔히들 여러분들 사찰에 보면 어느 종단이냐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요. 제가 금년에 알고 있는 범주로는 우리나라 지금 불교의 종단이 약 370개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본래 종파가 있었냐 종단이 있었냐 살펴보면 부처님은 종단도 없었고 종파도 없었고요. 부처님 가르침 또한 종파가 없고 종단이 없어요. 또한 부처님은 가장 불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게 샹카입니다. 화합이오요. 종성의 분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세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분파를 하지요. 종파를 가르죠. 그럼 뭐예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단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각자 스님들이, 불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 화합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더 나은 어떤 역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어찌 보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또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어떤 편견으로 해서 오히려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가미를 씌워서 누를 범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에게 전법자들이 그럴 듯한 어떤 현혹으로 해서 올바른 불법에 먹물을 투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구별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이나 물체, 심지어 인간적 자질이나 감정에까지 명칭을 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교는 자비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추구의 어떤 명칭을 붙여놓고는요. 자신들과 다른 명칭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명칭은 다르다고 해도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 감정에는 종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죠.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를 놓고도요. 서로 자신들의 교리가 교파가 정파다. 라고 하면서 종단 간의 어떤 분쟁이 그칠 날이었고요. 불자들 역시 어느 종단이 최고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적지 않은데,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에는 종교관이나 나라, 개파관이나 문파관에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요. 마음을 닦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깨치는 것이란 말이죠. 마음 속에 그런 분비를 어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칼로 물베기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돼요? 가를 수 없는 것이 마음이 닿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가 좋은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나쁜 마음인지, 언제까지가 좋은 마음이었고 언제까지가 나쁜 마음이었는지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요. 불교적인 것도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건 오로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적 자질이나 감정에는 분파적인 명칭도 필요 없고요. 또한 그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에 교류든 존중해야 하고요. 불교 역시 어떤 종단이나 종파보다는 진정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말과 행의 어떤 향기에 젖도록 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실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식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다른 신앙의 창시자들은요. 그 자신이 신이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난 어떤 화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부처님은 단지 하나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신이나 외적의 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그의 깨달음과 성취가 온전한 인간적인 노력과 지성의 결과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부처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훗날 우리 대중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초인간적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쓰였던 완전성 때문이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라 했고요. 따라서 인간 위에 군림하는 더 높은 존재나 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의 안식처다라고 했고요. 대신 누가 안식처를 대신해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 그 자신을 안식처로 할 뿐이지 결코 다른 누구에게서 안식처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스스로를 개발해서 해탈을 이루라 가르치셨고요. 격려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지성으로서 군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비교적인 교위나 마치 스승의 꽉 거머쥔 주먹에 무언가 감추어진 것과 같은 그 어떠한 비법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헌신적인 선행에 대한 보답이에요. 신이나 외적의 힘이 내리는 어떤 자비로운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 스스로 진리를 깨우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어디 가서 빌고요. 불쌍하게 빌고요. 누구한테 빌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마음을 우리가 잘 추스려서 다스려서 마음속에 깨우침만 열릴 수가 있다면 처처가 다 강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허공이 구름에 가리워져도 허공은 구름에 물들지 않아요.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추나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베이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마음은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스스로 물을 들여놓고 희로해락에 빠져서 기뻐하고 슬퍼할 뿐이라는 생각이죠. 대망의 새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가는 이런 여건으로 늘 행복함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